자 이 그림의 제목은 해를 그리워하는 해바라기에요. 바탕도 그렇고 되게 스패출러로 되게 아프게 표현해봤어요. 이렇게 막 짐이겨서 되게 누군가에 되게 집착하고 연모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픔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아파도 그쪽만 쳐다보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인내하는 그런 아픔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원래 사랑이 인내죠. 깊고 깊은 사랑을 알려면 인내를 잘해야 돼.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. 기다려주는 인내.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인내심. 그 아픔. 집착에 따른 아픔을 그린 그림이에요.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아프게 기다려주는 자기를 수치주고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다 버린 아기들이 있죠. 무의식 속에 그 아기를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입니다. 해를 기다리는 해바라기. 어필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됩니다. 빛을 매일 만족스러워 butter. 그린 그림이 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눈치에 그 아픔을 그린 그림이 흡수할 수는 있었을 보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